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식회사 금산MN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기산업군 쪽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으로는 오스티아 제품인 크라우스 나무가 있습니다 보시는 저희 제품군 중에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장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일반적인 캠스위치이긴 하지만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제품들이 주문 제작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접점 같은 경우에는 144 접점까지 가능하고요 전류 용량으로 따지면 2400원패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량의 많은 접점을 주문 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크라우스 나무 제품을 저희는 국내에 30년간 공급해 오고 있는 국내 대리점입니다 그리고 기계 전에도 마찬가지로 전원 스위치라든가 전원 절제용 스위치라든가 에머전시용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분들이 있습니다 기계 전원 절제용 스위치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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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